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오는 10월 경남도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천 명으로 모집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 18세 이상 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가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봉사자는 자원봉사 직무교육 후 경기 운영 지원, 경기장 안내, 장애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오는 10월부터 성남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분기별 최대 5만 7천5백원씩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카드로 결제한 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